다음 두개씩 자 우런 뿌니뿌니 종유동 쉐도우벅스 두마리가 나온다네 그러면 뭐 니 나오고 여기에 물줄에 시청자가 시청자가 줄지 않았네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이구야 안줄고있어 신기하네 오케이 하고 밀기터널 지금 시간이 10시네요 벌써 10시 57분 야 이제 11시 되겠구나 밀킷 2번 뭐냐 뿌니뿌니 종유동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밀킷 터널 들어갑시다 따따라따라따라 따따따 아기암살자는 뭐지 으응 잠깐만 뭐야 좋아 가자 좋아 가자 좋아 가자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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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미를 계승중입니다 아하 백은 공포같아요 동굴이에요 동굴이에요 공포가 아니라 동굴입니다 오케이 한 분이 누구신지 어 무슨 뜻이죠 한거죠 아 니엘님이랑 박주열님이랑 저네요 셋 셋 남아있습니다만 전 두개씨 뿌니뿌니종둥 푹신푹신 암흑병기 홍당무왕이 튀어나오네요 홍당무왕이 튀어나온다 그러면 울조시펄레어 들어가서 그리고 호시스바로 집어넣고 빼고 그 다음에 돌아가기 눌러서 카로님도 계세요? 근데 방금 전에 그거에는 안 떠있다고 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잘못들음이요 괜찮아요 뭐 이상한 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인원이 뭐 인원이 그렇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냥 캐릭터 약 몇개에요? 글쎄요 세본적이 없어서 약간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개가 몇개 할 때 개는 2개입니다 몇개 할 때 개는 저개 개에요 잠깐만 빨리 야 검은적이 튀어나온다는 말은 없었는데 그치 뭐 잡 캐릭터니까 굳이 넣지는 않았겠지만 어후 쭉 빼서 한번 오케이 그리고 홍당무왕만 나오는거면은 이렇게 해도 끝날 수 있을거에요 오케이 근데 너무 쟤만 돌국시킨거 아닌가 괜찮아요 헤헤 너무 빨랐다 너무 빨랐다 너무 빨랐다 질수도 있겠다 이거 잘못하면 질수도 있겠어요 인원을 너무 빨리 그거 빼서 안 할 수 있을게 안 할 수 있을게 했는데 아우 야 검은적이 튀어나온다는 말은 못 들어갔는데 물론 당연한 거겠지 검은적 되게 많이 나오네 그 다음에 1번 쭉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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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은 계속해서 보내고 있어요 그나마 그 리젠트가 강해가지고 그건 좋았네 좋네요 리젠트가 있는게 진짜 아 역시 캐릭터가 있는거랑 없는거랑 차이가 되게 크긴 하구나 크으 너무 편해 가자 1번 쭉쭉쭉쭉쭉 쭉쭉쭉쭉 보내고 보내고 있어요 이논은 끝나나? 끝났네 오후 진짜 빨리 이겼다 리젠트가 있어서 그나마 빨간적이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특히 나 저거 스바루 캐릭터가 또 유수레로 빨간적한테 강한게 있으니까 좋습니다 붐 완전 승리 뒤털나와나 이렇게 했는데 기털 하나 좋아요 쉐익스피망이 뭐죠 저쪽에? 잠시만요 메뉴 들어가서 저 캐릭터 피망이 쉐익스피망 넘넘넘 호아양 돼지 펭 아저씨 멜 바베베 빠옹 엘리트레빗 캥거류 다람쥐 나나나나나나방 투뿔소 곰선생 대가리군 블랙쿠마 홍당무왕 간판아가씨 악의정 야홍마 맨메센세 메탈리아 허마양 엘리자드베어스 2세 사리의 몽뭉이 스승 된장푸들 핫토그 오리룰도 늘 보고 쉑스피망 얘구나 아하 얘가 나온다고 아이고 전 시간이 없어서 이만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아이구야 빨간 맨메 센세 그러면은 음 양코티켓 찬스네 이거 달릴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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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나중에 뿐이 뿐이죠 종류가서 씩스피만 겁나 세게 때릴텐데 여기에서 여기는 솔직히 이거 뭐냐 쟤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검색하기 빨간 적이랑 떠 있는 적 오케이 떠 있는 적까지 처리할 수 있으면 참 좋을텐데 말이지 법사 떠 있는 적의 움직임을 느리게 한다 떠 있는 적의 움직임을 순간 멈춘다 떠 있는 적에게 강하며 때때로 살아남는다 떠 있는 적이기 때문에 떠 있는 적 그걸로도 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음 고양이 욕조 가는게 나으려나 여기에서는 아 туда 아 GOTO 두둠 일단은 이렇게 해서 가볼게요 일단 이렇게 해서 가보고 만약에 안되면은 뭐 다음에 해보고 계속해서 이거 바꿔 가면서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봅시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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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막 튀어나오는 거 아니네?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오케이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브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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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1번 2번 4번 쭉쭉쭉쭉쭉 그 다음에 2번 쭉쭉쭉 뻗고 1번 1 2 3 4 5 2번 1 2 3 4 5 2번 1 2 3 4 5 1 2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1 2 3 4 5 좋았어 끝났다 좋아요 오씨 되게 강하다고 써있어가지고 괜찮을까 했었는데 다행히도 끝났네요 오후 어허 다음이 스승이네요 좋아요 스승 나오면 스승이면 스승이면 솔직히 예 스승이면 옳지 들어가서 홍수강호 다크 집어넣고 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킹드래곤을 집어넣고 빼.. 아니 빼고 달립니다 전투의결 전투의결 따따라따라따라 따따 중간에 잠깐 말이 없었는데 인원이 순식간에 훅 빠졌네 하고 기다립니다 처음부터 확 나오진 않을꺼야 처음부터 확 나오진 않을꺼야 뜯고 기다립니다 한번만 인원 한번만 뽑고 블랙이 왜 나오니 블랙이 왜 나와 블랙이 왜 나와 킹드래곤 볼수밖에 없다 인원이 인원이다보니까 잠시만 음..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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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오케이 한 번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아직까진 확실하게 저.. 그 뭐냐 안나오.. 저 캐릭터가 안나오라고 보니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누구면 틀 나 어떻게 되지 않았냐? 뭐야 아 내가 그걸 잘못 봤구나 아하 유닛이 잘못 나오는 거였구나 내가 그걸 난이도를 잘못 봤구나 아하 스승이 나온다고 되어 있던게 아니라 부엉이 눈썹이 나온다는 거였구나 그렇군 그럼 쿨수있지 합시다 이번엔 아기암살자 처음부터 나오니? 아니지 처음부터 늘보브나왔.. 아니 스승이 나왔으면 죽이고 먹었구나 처음부터 나오는건 배던거 아니지 그치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돈을 모으도록 할게요 여기서 일단 얘를 막고 하나면 길막정도 가능하니까 길막고만 잘 빨아가는 거라서 스톱도 같이 있으면 좋긴 한데 아직까지 아직까지 유닛이 막 튀어나오라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스톱도 같이 저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케이 스승 나왔다 됐어 가자 달려라 달려라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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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끝났어 좋았어 아 움찔움찔했는데 다행히도 유닛을 주요 유닛 두 명을 뽑는 타이밍 내 딱 타이밍 동전을 내 뭐야 너무 약한데? 뭐야 방금 난이도 무엇? 아 약한 대신에 많이 나오는 거구나 아하 오프당 몰랐어 근데 끝났네요 다행히도 이렇게 막 난이도가 어렵진 않으셔서 그리고 아 지금 열어면 겹쳐있나보네 띵띵띵띵 몇 명이 겹쳐있는거야 지금 몇 명이 겹쳐있는거야 지금 오우야 그리고 그러면 몇 명이냐 몇 명이 겹쳐있는거냐 오우야 다행히도 다행히도 밀리거나 그러진 않을거 같은데 밀릴 수도 있겠다 쟤가 사거리 건넣다보이고 데미지보다 사거리가 데미지도 데미지지만 사거리가 너무 길어서 킹도래곤까지 맞으니까 근데 킹도래곤 보다는 사거리가 기나보네요 황수가 다 커요 괜찮을겁니다 끌거든 다타 다타 아타타 아타 아타타 tahu태 다타 끝났스 오케이 끝 좋아요 이빨을 획득했고 획득한 기념으로 강아TON에서 다시 가서 이걸 돌려야죠 적의 움직임을 느리게 하는 대포 철벽 표개포 철벽 유닛을 소화하는 일단 이것부터 먼저 하나부터 끝내는게 우선이라 기다리고 손 두개씩 후니픈이 좋은둥 아이고 아이고야 그 다음에 당황한 바위 통솔력 90수인데 열령과 떠있는 적한테 그러면은 니가 가라 그냥 비싸긴 비싼데 뭐 일단 필요한거니까 상황봐서 소환하면 소환하는거고 안되면 안되는거고 바로가보도록 합시다 전투개시 야 처음부터 나오는게 어딨니 에헤이 초반매너는 주셔야죠 초반매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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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초반매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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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매넛 초반매넘 오케이 좋았다 좋았으면은 9번 그 다음에 1번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오케이 3번 2번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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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펑 뭐야 얘들 미친듯이 나온다며 어 나와야지 그렇지 저 친구를 지금 잡기 위해서 잡을 보인거잖니 가자 가자 제가 아마 백배율일거에요 저 빨간 적이 근데 끝났어요 뭐야 근데 야 나중에 2성이나 3성 가면 얼마나 할려고 와 와 위앞에 백배율이 나오네 오케이 클리어 문투개시 뿌니뿌니 종이동 가서 지금 침수동굴 침수동굴에서는 쉐도우복서가 다수 나온다고 합니다 쉐도우복서가 다수 나온다고 하니까 유닛은 이렇게 가면 좋긴 한데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아니지 이렇게 가면 안되지 빼고 빼고 슈퍼레어 들어가서 어딨냐 슈퍼레어가 아니지 뭐 울슈레지 울슈레 울슈레 우리저 hoor 울슈레 울슈레äm 울슈레 significantly fort 우 야 이거는 minimum Ha 일단 마지막은 항상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는 황수가 오다크를 내려갑시다 들어가고 이대로 출발 오케이 검은 적 바로 나오고 오케이 우선은 처음에는 막는게 선이라 그리고 그리고 4번 2번 1번 섀도우복서 뿅밖에 안나오잖아 다스라미 뭐야 이게 아 슬슬 나오는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한다음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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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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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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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예물 뽑으면 다 끝났구나 끝났니 끝 따란 따란 전투갯이 뽄닐중독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네 통솔력이 부족해서 좋아요 가봅시다 아이템같은건 안껴도 되겠죠 네 안껴도 될거에요 네 갑시다 따따라따라따라따라따 따따 갑니다 지금 초반에는 이거 15분 내외로 깨야한다는거죠 이제 이제 이걸 얘를 데리고서 깨야한다는건데 야아 잠깐만 더럽게 오래 걸리네 생각 이상으로 음 아하 저런거구나 일단 데려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능하겠다 됐다 됐다 그 나머지는 기막만 자르면 된다 아 그럼 나 그러면은 그 고기방패를 내려올걸 사라지 자랐으면 한마리를 고기방패로 내려올걸 그랬나봐요 오케이 하나만 더 올리고 그 다음에 상은 봐가면서 오케이 두두리같이 미시미시미시미 나오네 어머나 세상에 이건 예상이 없던건데 괜찮을거야 그 뭐냐 속성 있는 유닛들은 전부다 속성 없는 유닛들은 전부다 속수가우가 해그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막 걱정하진갑시다 저는 유닛들만 계속해서 보내주면 될거에요 고기 유닛들은 뭐냐 그 안막힙으로 계속 보내주고 근데 흑수가우가서 흑불이 쟤를 때릴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긴 한데 괜찮을겁니다 아마 어우야 이제 눈을 뜨게 두렵게 많긴 하다 오케이 오케이 계속해서 신경써주면서 오우야 잠깐만 고기는 계속 덕분이 되어야되 어후 그리고 오우야 잠깐만 아씨 잠깐만 손꼬인다 끌면 안돼 그리고 하고 그 다음에 오케이 해커 두번째 보내고 오우 흑수가우도 데미지 받는다 역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구나 모르게도 아무리 흑수가우라도 저정도면 데미지 받는거야 역시 오고기를 데려가는게 맞았어 오고기분 오케이 가자 가자 괜찮을거야 아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데 뭐야 한번더 그래 맞아 죽긴하지만은 아예 없는거 유닛이 아예 없는거 뿐인다 아닐까 아 만약에 오덕고양이 아니 저거 해커고양이를 진화시켰으면 좀 더 빨리 깼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참 안타깝네요 포커들이 계속해서 죽고 데미지 맞긴 하는거야? 오우씨 계속 이 상태에서 정체니까 바뀌는게 없이 오우씨 답하나 가시면 안나왔을텐데 와아 다 뚫렸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펑 나이스 한번 때렸다 오케이 어 근데 한대 때린걸로 기뻐해야하나? 기뻐해야지 응 한대씩이나 때린건데 죽어 한번만 더 에헤이 죽마시 죽었지 아헤이 너무 오래 걸리면은 자동적으로 게임아웃 시키게 한다고 들었거든요 어 쌩 Brittany 엌 아 나ام 야 저 커rations 오 깨닫다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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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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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코만 나오기 전에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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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코만 나오기 전에 나오기 전에 나오기 전에 됐어!!!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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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